한국노 개척시대 우편기 조종사들의 이야기 야간 비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장 아순시온선 우편기는 잘 전진하고 있소. 두시경이면 도착할 것이오. 반대로 지금 난간에 빠진 것 같은 파타고니아선 우편기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고 있소. 알겠습니다. 리비에르님. 그리고 구라파행 비행기를 이륙시키려면 파타고니아선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기가 쉽소. 아순시온선이 도착한 즉시 우리에게 지시를 구하도록 하시오.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도록. 리비에르는 지시를 내리고 북쪽의 기항 비행장으로부터 온 전보를 다시 읽었다. 그 전보들은 구라파선의 우편기를 위해 달빛 환한 항로를 알려주고 있었다. 맑은 하늘, 만월, 바람없음. 달빛의 선명이 드러나 보이는 브라질의 산맥들은 바다의 은빛 파도 위에 직각으로 검은 숲이 총총한 산허리를 내리꽂고 있었다. 그 숲 위에는 달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으나 그 빛으로 숲이 환해지지는 않았다. 바다에는 표류물처럼 섬들이 검은 빛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달빛은 모든 항로 위에 빛의 생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리비에르가 출발을 명령하면 구라파엥 우편기의 승무원들은 밤새 부드럽게 번쩍일 조용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아무것도 이 어둠과 빛의 커다란 덩어리의 균형을 위협하지 않을 세계로. 맑은 바람의 애무조차 기어들어오지 않는 세계. 신선해지기만 하면 몇 시간 내로 온 하늘을 망쳐놓을 수도 있는 그런 바람도 없는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이 넘치는 달빛 앞에서 마치 채굴이 금지된 금강 앞에 선 광원처럼 주저하였다. 야간 비행의 유일한 방어자인 리비에르에게 남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불리했다. 리비에르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직 바이아블랑카에서 전보 온 곳이 없는가? 없습니다. 그 기항지를 전화로 불러주게. 소식이 없자 5분 후 그는 소식을 물었다. 왜 아무 통보도 없나? 우편기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소리가 아주 끊긴 건가? 모르겠습니다. 뇌우가 너무 심합니다. 우편기가 발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트레레우에서는 들립니까? 트레레우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전화해보시오. 해보았습니다만 전화손이 끊어졌습니다. 거기 날씨는 어떻소? 잔뜩 흐렸습니다. 서쪽과 남쪽에서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몹시 무덥습니다. 바람은 어떻소?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나 10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번개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다. 좋소. 10분 후에 다시 전화 주시오. 리비에르는 남쪽 기항지 비행장에서 온 전버들을 지적거렸다. 전버는 모두 우편기에 침묵을 알리고 있었다. 몇몇의 기항지에서는 이미 부에노사이레스에 응답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 위에는 소식이 끊긴 지방을 나타내는 얼룩 표지가 늘어가고 있었다. 이들 지방의 소도시들은 이미 태풍의 습격을 받아 모든 문은 꽉 닫히고 캄캄한 길가의 집들은 마치 바닷속의 한 척 외딴 배처럼 이 세계와 단절되었고 어두운 밤속에 버려져 있을 것이다. 단지 새벽만이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리비에르는 아직도 어딘가의 맑은 하늘의 피난처를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서른 군데도 넘는 도시의 경찰에게 기상을 묻는 전보를 쳤고 그 대답이 이제 도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000km에 걸쳐 모든 무전국들은 어디서든지 우편선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30초 이내로 부에노사이레스로 연락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부에노사이레스에서 파비양에게 대피소를 알려주게 되어 있었다. 새벽 1시에 소집당한 사무원들은 자기네들 사무실에 다시 모여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비밀스럽게 어쩌면 야간 비행이 중지될지도 모른다든가 구라파행 우편선도 해가 있는 낮에만 이륙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파비양에 대해서 태풍에 대해서 특히 리비에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들은 거기 아주 가까이에 있는 리비에르가 점차로 자연의 힘에 패배를 당해서 실망해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모든 목소리가 뚝 그쳤다. 리비에르가 영원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오버코트 속에 푹 쌓이고 눈 깊숙이 모자를 눌러 쓴 채 자기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차분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의 과장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두 손을 뒷짐지고 열린 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반쯤 돌렸다. 사무원 하나가 그 얘기에 다가왔다. 국장님, 우리는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륙 지방에 많은 전화선이 끊겼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좋소. 꼼짝하지 않은 채 리비에르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렇듯 매번 들리는 소식은 우편선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각 도시마다 선이 끊기기 전에 대답해 준 것은 마치 침략의 전진을 알려주는 듯한 태풍의 전진 소식뿐이었다. 내륙 지방으로부터 그리고 안데스 산맥 쪽으로부터 휩쓸어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모든 노선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리비에르는 별빛이 너무 찬란하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이상스러운 밤이다. 마치 반짝이는 과실의 과육처럼 갑자기 여기저기 썩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비에뉴사이리스의 하늘에는 아직도 하나 빠짐없이 모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건 단 한순간동안의 오아시스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우편선의 행동권 밖에 있는 항구였다. 나쁜 바람이 불어와 썩게 하고 있는 위협적인 밤이었다. 정복하기 어려운 밤이었다. 어디인가 한 대의 비행기가 이 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이 해안에서는 아무 소용없이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었다. 14장 파비앙 부인이 전화를 했다. 남편이 돌아오는 매일 밤 그녀는 파타고니아선 우편기의 노선을 머릿속으로 그리곤 했었다. 지금쯤이면 트렐레오를 이륙하겠지?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녀는 이제는 산안토니오에 가까이 오고 있겠지? 마을의 불빛을 보고 있을 거야. 그런 후 그녀는 일어나서 커튼을 들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떤 때는 구름이 끼어 있었고 어떤 때는 달이 마치 목동처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젊은 부인은 이 달과 이 별빛 자기 남편을 둘러싸고 있을 수천의 존재들에 안심을 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고 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면 그녀는 남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녀는 다시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 식사를, 아주 따끈한 커피를 준비한다. 저 높은 데는 퍽이나 추울 거야? 그녀는 남편이 귀가할 때마다 마치 그가 눈 쌓인 산봉우리로부터 내려온 듯이 여겨졌다. 1시 15분경에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 그러면 그녀는 전화를 건다. 오늘 밤도 다른 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전화를 했다. 파비양 씨, 착륙했어요? 전화를 받던 사무원이 당황했다. 누구십니까? 시몬루 파비양입니다. 어, 잠깐 기다리십시오.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무원은 수화기를 과장에게 주었다. 누구십니까? 시몬루 파비양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부인, 무슨 일이신지요? 제 남편이 착륙했나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간단히 아니요, 아직 라는 대답이 있었다. 그럼 연착인가요? 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네, 연착입니다. 아, 이 소리는 상처입은 육체의 소리였다. 사실 연착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대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게 오래 지연되는 때에는 아,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하실 예정인가요? 몇 시에 도착하냐고요? 아, 여기서도 그건 모릅니다. 이제 그 여자는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 그 여자에게는 단지 그 여자에게는 단지 자기 물음에 메아리 많이 들려왔다. 이런 무기력이 그녀를 아프게 하였다. 저쪽에 이 벽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읽고 대답이 돌아왔다. 19시 30분에 코모도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요? 그러고는 날씨가 나빠서 많이 늦어지는군요. 아, 날씨가 나쁘군요. 부에노스 아이리스를 한가로이 비추고 있는 저 달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젊은 부인에게 코모도로에서 트레레오까지 가는 데는 두 시간도 안 걸린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런데 그이가 6시간 전부터 트레레오를 향해 비행하신단 말인가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무전은 보내오겠죠?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무전을 보내왔냐고요? 물론 이렇게 나쁜 날씨에는 잘 아시겠지만 통신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그 정도로 나쁜가요? 저, 부인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면 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군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은 몹시 바쁘십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국장님과 통화해야겠어요. 과장은 얼굴에 땀을 닦았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리비에르의 사무실 문을 밀었다. 바비앙 부인이 국장님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이거다. 내가 걱정하던 것이 이거다. 이 비극의 감정적인 요소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우선 그런 요소들을 거부할 생각을 했다. 어머니들이나 아내들은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다. 또한 위험에 처한 배에서도 감정은 죽이는 법이다. 감정은 인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받기로 했다. 내 사무실로 전화를 돌려주시오. 그는 멀리서 떨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는 그녀에게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 대치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소용없는 일일 뿐이었다. 부인,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런 직업에서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기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는 이제 개인적인 작은 비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일 자체의 문제가 놓여있는 기로에 다다랐다. 리비에르의 앞에 놓인 것은 파비앙 부인이 아니라 생의 또 다른 방향이었던 것이다. 리비에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 작은 목소리, 이 끔찍이도 슬픈 노래를 듣고 동정하는 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일도 개인의 행복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여자 역시 절대적인 한 세계를 자기 임무와 권리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저녁 식탁 위에 밝힌 등불의 이름으로 희망과 애정과 추억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옳았다. 그리고 리비에르 역시 옳았다. 그러나 그는 이 여자의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 검소한 등불빛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표현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부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그녀의 약한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기에 지쳐 거의 그의 발 아래 쓰러져버린 듯 그에게는 여겨졌다. 리비에르는 비행기의 조종사와 무전사를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어쩌면 사라져버리게 될지도 모를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녁 때 집안 등불의 성역 같은 불빛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리비에르는 보는 것 같았다. 무엇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빼냈단 말인가. 무슨 권리로 그는 그들로부터 개인적인 행복을 빼앗았단 말인가. 그런 행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법이 아닐까.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런 행복을 깨뜨리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숙명적으로 그 성역과도 같은 불빛이 마치 신기류였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늙음이나 죽음이 그 자신보다 더 몰인정하게 그 빛을 꺼버린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구해야 할 그 무엇이 지속성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나 보다. 리비에르가 일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면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그의 일에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15장 어쩌면 이 네 번 접은 종이가 그를 구해줄지도 모른다. 파비양은 이를 악물고 그 종이를 펴보았다. 부에뉴스 아이레스와는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손가락에 감전이 되어서 무전기를 조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파비양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만일 무전사가 폭풍에 겁이 나서 안테나를 걷어올리기라도 한다면 도착하는 즉시 그의 얼굴을 한 대 치리라 마음먹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에뉴스 아이레스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 연락만 닿는다면 이 어둠의 시면 속에 빠진 그들에게 1500km 이상이나 떨어진 그곳에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것만 같았다. 어쩌면 별로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등대 불빛처럼 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물가물한 불빛 하나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잃어버린 지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한마디만이라도 그는 듣고 싶었다. 조종사는 이 비극적인 진실을 뒤에 앉은 무전사에게 알릴 생각으로 램프에 붉은 빛에다 대고 주먹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나 무전사는 도시들이 묻혀버리고 등불들이 꺼져버린 황량한 공간을 내려다보느라고 그것을 보지 못했다. 파비양은 누군가 충고를 하기만 한다면 무슨 충고든지 전부 따랐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 빙빙 돌라고 하면 기꺼이 빙빙 돌았을 것이며 정남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달그림자가 커다랗게 비친 아늑하고 평화스러운 대지가 어디엔가 있기는 있을 것이다. 학자처럼 박식한 저 세상에 있는 동료들은 그 대지를 잘 알고 있었다. 꽃처럼 아름다운 등불 밑에서 지도나 들여다보는 그 무한히 능력 있는 그 동료들은 말이다. 그런데 그는 이 돌풍 외에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밀어닥치는 사태와 같은 속도로 까만 탕류를 그에게 밀어붙이는 이 밤 외에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이 구름 속에 물기둥과 불꽃 가운데 두 사람을 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누가 파비앙에게 기수를 240도 각도로 라고 명령만 한다면 그는 기수를 240도 각도로 돌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기계까지도 그에게는 반항하는 것 같았다. 매번 비행기가 급강화하곤 할 때마다 엔진이 어찌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마치 비행기 전체가 노여움에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았다. 파비앙은 조종석 깊이 머리를 틀어봤고 자이로스코프의 수평을 마주 들여다보며 비행기를 제압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밖에는 모든 것이 뒤범벅된 어둠 속에 하늘 덩어리와 땅덩어리가 구별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치계의 지침들이 점점 더 빨리 움직여서 숫자를 읽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미 그 지침들한테 속아버린 파비앙은 승산 없이 고투하며 자기 고도를 잃고 있었고 점차로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고독의 숫자를 읽었다. 500미터 그것은 야산의 높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야산들의 현기증 날 것 같은 물결이 그를 향해 굴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 산들이 그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산들은 그를 둘러싸고 알 수 없는 춤을 추면서 점점 재어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는 최후의 결심을 했다.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데나 착륙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적어도 산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최후의 조명탄을 던졌다. 조명탄은 발화하여 빙빙 선회하며 평평한 곳을 비춰주고는 꺼져버렸다. 그것은 바다였다. 그는 재빨리 생각했다. 틀렸다. 40도나 오차를 고쳐놓았는데 편류하고 말았다. 육지는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조명탄도 없다. 자살이나 마찬가지 짓이다. 언제고 한 번은 일어날 일이긴 했다. 그런데 뒤에 앉은 그의 동료는 확실히 안테나를 걷어올렸겠지. 그러나 조종사는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만일 조종사가 자기 두 손을 간단히 놓기만 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곧장 마치 헛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는 자기 두 손 속에 동료의 띠는 심장과 자기의 심장을 쥐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자기 두 손에 겁이 났다. 멧돼지처럼 몰아치는 돌풍 가운데에서 조종간의 동료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 때문에 조종새가 끊어져 나갔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힘껏 움켜쥐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는 그 손에서 무슨 반응이라도 있을까 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손이 말을 듣는지도 알 수 없었다. 무엇인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의 양팔 끝에 매달려 있었다. 감각도 없이 흐느적거리는 얇은 가죽 같은 장막이었다. 그는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이 손끝까지 도달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어깨가 아파오는 것만으로 핸들의 동요를 느끼게 되었으므로 핸들이 내 손으로부터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손이 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감히 했다는 것에도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두 손이 이번에는 상상력의 신비한 힘에 복종해서 어둠 속에 그를 내버리고 천천히 펴지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투쟁하고 있었고 자신의 운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외부로부터 오는 부른보다 내면에서부터 오는 부륜이 더욱 무서운 법이다. 자기가 쇄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부륜이 다가오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과오가 현기증같이 사람을 엄습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폭풍의 찢긴 틈새 속에서 마치 덧속의 죽음으로 이끄는 미끼처럼 그의 머리 위에 몇 개의 별이 반짝였다. 그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틈새에서 세 개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향해서 올라가고 나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게 되어 그곳에서 별을 깨물며 영원히 머물게 되곤 한다. 그러나 빛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는 올라가고야 말았다. 16장 파비양은 지표 역할을 하는 별들 덕택으로 폭풍의 소용돌이를 피해가며 올라갔다. 별의 창백한 자석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불빛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고생을 한 뒤라 그는 아무리 불분명한 빛이라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았다. 여인숙의 불빛 하나에도 부자가 된 듯 그는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 빛 주위를 죽을 때까지라도 빙빙 돌꽃만 같았다. 그는 이제 빛이 깔린 세 개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가 올라감에 따라서 구름은 어두운 진창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순수하고 흰 물결이 되어 그의 주위에서 나타났다. 파비양은 솟아올랐다. 그는 극도로 놀랐다. 밝음이 어찌나 강한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몇 초 동안 그는 두 눈을 감아야 했을 정도였다. 그는 밤에 구름이 눈을 부시게 하리라고는 일찍이 상상조차 못했었다. 그러나 만월과 모든 별자리들이 구름을 빛나는 물결처럼 변하게 하고 있었다. 그가 솟아오른 바로 그 순간에 비행기는 단번에 이상스러울 정도의 평정을 되찾았다. 하나의 동요도 없이 방파제를 넘어들어간 배처럼 보호받는 물결 사이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는 행복한 섬들이 있는 만과 같이 수수께끼 같고 숨겨져 있는 하늘의 어느 부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비행기 저 밑으로 6천미터의 두께 속은 돌풍과 물기둥과 번개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폭풍이지만 별들을 향해서는 수정과 같고 하얀 눈과 같은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파비앙은 이상한 세계의 가장자리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의 손도 옷도 비행기 날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빛은 별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에 퍼져 있는 하얀 물체로부터 발산되고 있었다. 그의 아래쪽에 있는 구름에서 눈과 같이 흰 달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탑처럼 우뚝 솟은 좌우 양쪽에 있는 구름 역시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젖빛 같은 광명 속에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파비앙이 뒤를 돌아다 보니 무전사가 미소짓고 있었다. 이젠 됐습니다. 라고 그가 소리쳤다. 그러나 엔진 소리 때문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다만 미소로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미소를 짓다니 난 완전히 돌았나 보다 라고 파비앙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천의 끔찍한 검은 소나기로부터는 풀려났다. 후승이 풀려졌다. 마치 잠시 동안 꽃밭 속을 혼자서 걷도록 허락된 제수처럼. 지나치게 아름답군 하고 파비앙은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동료 외에는 살아있는 거라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보석처럼 빽빽하게 첩첩 쌓여있는 별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다. 우아 속에서나 나오는 도시의 도둑들이 보물 창구 안에 갇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과 같았다. 이 얼음처럼 차가운 보석들 사이를 한없이 부유하게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은 몸으로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17장 파타고니아선의 기항지인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의 무전사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몸짓을 하자 무전실에서 무기력하게 밤샘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강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는 백지 위에 몸을 숙였다. 무전사의 손은 아직 좀 더 망설이고 있었고 연필은 흔들렸다. 무전사의 손은 아직도 그 사로잡힌 글자들을 쥐고 있었으나 이미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폭풍 후에 으르렁 소리가 섞여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알아볼 수 없는 무슨 표시 같은 것을 받았었다. 그 후의 단어들 그런 다음에야 문장으로 꾸며 읽을 수 있었다. 폭풍 후 상공 3800m에 갇혔음 해상으로 편류되었기에 이제는 내륙을 향해 서쪽으로 비행 중임 아래쪽은 전부 구름으로 막혀 있음 아직도 해상을 비행 중인지는 모름 폭풍 후가 내륙까지 뻗쳤는지 알려주기 바람 내우 때문에 이 전문을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무전국을 차례차례 거쳐야만 했다. 이 전문은 이 탑에서 저 탑으로 차례차례 올려지는 봉화처럼 어둠 속을 뚫고 전진하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답전을 보내라고 명령했다. 내륙에도 전반적으로 폭풍이 엄습했음 희발류가 얼마나 남았는가 반시간 더 비행할 수 있음 이 구절은 여러 무전국의 밤샘을 하는 무전사를 통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도달되었다. 파비안과 그의 무전사는 30분 이내로 그들을 땅바닥까지 떠내려가게 해줄 토네이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다. 18장 리비에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제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 파비안과 그의 무전사는 어디로인가 이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버리리라. 리비에르는 옛날 우아에 나오는 바닷속의 보물과 같이 이 짙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보물들을 생각한다. 아직은 소용이 되지 않는 꽃이라도 그런 꽃들을 모두 간직한 채 날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둠 속의 사과나무를 생각한다. 향기에 가득 차고 잠든 어린 양들과 아직 색깔도 없는 꽃들이 가득한 이 밤은 풍요롭다. 기름진 바디랑이며 촉촉한 수풀이며 싱싱한 개나리나무들이 차츰 해를 향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스럽지 않은 산과 들과 양떼들 사이에 세상의 지혜 속에 두 어린이들은 잠든 듯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이 보이는 세계로부터 저 세계로 흘러나갈 것이다. 리비에르는 파비앙의 아내가 걱정 많고 따뜻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리비에르는 아직 몇 분 더 핸들 속에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파비앙의 손을 생각해 본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던 손 아내의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던 그 손 기적을 이루던 그 손을 생각해 본다. 파비앙은 밤 속에 구름의 황홀한 바다 위를 방황하고 있지만 저 아래에는 영혼이 있을 뿐이다. 그는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이 별자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 그는 아직도 두 손 안에 세계를 간직하고 있고 자기 가슴에 대어 균형을 잡고 있다. 그는 자기 핸들 속에 인간적인 부의 무게를 꽉 쥐고는 절망 속에서 이 별에서 다른 별로 곧 빼앗겨버릴 소용없는 보물을 이끌어가고 있다. 리비에르는 어느 하나의 무전국은 아직도 파비앙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생각한다. 하나의 음파가 아직도 파비앙을 이 세계와 연결시켜주고 있다. 신음 소리도 없고 하나의 외침도 없다. 절망이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음 그뿐이다. 19장 루비노가 그를 고독으로부터 끌어내었다. 리비에르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그에게 어떻게 하자고 제안할 것은 하나도 없었으나 성의를 표시하고자 한 것뿐이었다.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무슨 수수께끼의 해답이나 찾듯이 생각해 보았다. 언제나 그가 어떤 해결책을 찾더라도 한 번도 리비에르가 그의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알고 있겠지만 루비노 생애는 해결책이란 없는 법이요. 앞으로 나가고 있는 힘이 있을 뿐이요. 그 힘을 창조해내야 하오. 그러면 해결책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오. 그래서 루비노는 기계공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갈 힘을 창조하는 이래 자신을 국한시켰었다. 이 작은 힘이라도 진행하고 있기에 프로펠러의 보스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밤의 사건은 루비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폭풍우나 폭풍우에 갇힌 탑승원에 대해서 감독이라는 그의 주인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 조정사와 무전사는 이제는 정근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소용없어진 로비노는 할일 없이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파비앙의 아내가 면회를 청했다. 걱정에 사로잡힌 그녀는 리비에르가 만나줄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원들은 힐끔힐끔 그녀의 얼굴을 보려 눈을 들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일종의 수치를 느꼈고 자기 주위를 불안한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다. 살얼음판을 걷듯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던 사무원들이 그랬고 인간의 생명이나 고통이 엄격한 숫자의 찌꺼기 외에 아무것도 아닌 서류들이 그러했다. 그녀는 자기에게 파비앙의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나 찾아보았다. 그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를 위한 어떤 표지도 없다. 모든 것이 동정이나 우정이나 추억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 여자 앞에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들린 것은 다만 명세서를 내놓으라는 어느 사무원의 욕설뿐이었다. 발전기의 명세서 말이야. 산투수로 발송했던 것 말이야. 그녀는 한없는 놀라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의 입술은 약간 떨렸다. 거북하게도 그 여자는 자기가 여기서 절대적인 진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공연이 왔구나 싶어서 후회스럽기까지 했다. 숨어버리고 싶어졌고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너무 뚜렷이 알까 두려워서 기침이 나도 눈물이 나도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듯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실은 몹시도 강한 것이었고 그의 진리를 그녀의 얼굴 속에서 읽으려고 몰래 살짝살짝 그녀를 쳐다보는 눈길이 그치지 않았다. 이 여자는 퍽이나 아름다웠다. 여자는 남자들에게 행복의 성스러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인간들이 행동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숭고한 것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많은 시선을 받고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그 여자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어떠한 평화를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침내 리비에르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자기 꽃과 자기의 준비된 커피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온 것이었다. 한층 더 냉랭한 이 사무실 속에서 그녀의 입술은 다시 간혈프게 떨렸다. 그녀 역시 이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는 자기의 진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녀 속에서 거의 야성적이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사랑이며 헌신이 이곳에서는 귀찮고 이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듯 여겨졌다. 그 여자는 도망이라도 치고 싶어졌다. 방해가 되시겠지만 부인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인이나 저나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리비에르가 말했다. 그 여자는 약간 어깨를 으쓱하였고 리비에르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등불 준비된 저녁식사 그리고 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는 의미였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파비양의 죽음은 내일부터 이젠 의미를 잃은 모든 행동 속에서 모든 물건들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 파비양은 서서히 그의 집에서 떠나버릴 것이다. 리비에르는 깊은 연미를 자기 마음속에만 가두어두었다. 그 젊은 부인은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모른 채 겸손한 미소를 띄며 물러갔다. 리비에르는 침울해져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북쪽의 기항지들에서 온 전보를 토닥거렸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행동이나 사물이 도련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허가 나타난다. 그의 시선은 전보위로 향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스며드는 건 이런 걸 통해서다. 이제는 의미를 잃은 메시지들. 그는 루비노를 바라보았다. 이젠 소용없어진 이 평범한 남자는 이제 아무 의미도 갖고 있지 않았다. 리비에르는 좀 거칠게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일러주어야 겠소. 그리고 리비에르는 사무원들이 있는 사무실 쪽에 문을 밀었다. 그는 파비양 부인이 알아볼 수 없었던 징표를 통해 뚜렷하게 파비양의 실종을 보는 듯 하여 놀랐다. 파비양의 비행기인 RB905호의 쪽지는 벌써 벽에 걸려있는 도표 위에서 사용불륭 기재라는 난에 꽂혀있었다. 구라파엥 우편선의 서류를 준비하던 사무원들이 출발이 늦어지리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아무렇게나 처리했던 것이다. 비행장에서는 이제 아무 소용없이 밤을 새고 있는 근무자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생명의 활동들이 속도를 늦추었다. 그의 사업은 고장이 나서 바람 한 점 없는 바다 위에 멈춰있는 범성과 같았다. 그는 로비노의 목소리를 들었다. 리비에르님 그 부부는 결혼한 지 여섯 주일밖에 안 되었답니다. 가서 일이나 하게 리비에르는 여전히 사무원들을 그들 넘어 기계공들을 인부들을 조종사들을 건설자라는 신념을 갖고 자기 사업을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만들던 옛날의 작은 도시들을 생각하였다. 그 배에 그들의 희망을 가득 씻기 위해서 그들의 희망이 바다 위에 자기 돛을 펼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척의 배에 의해 모두 위대해지고 자기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기 위해서 배를 만들던 옛날의 도시들을 생각하였다. 아마도 목적이란 아무것도 정당화시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행동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배에 의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저 전보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밤샘을 하는 사무원들에게 그들의 불안을 조정사들에게 그들의 비극적인 목적을 돌려줄 적에 리비에르 역시 죽음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될 것이다. 마치 바다에서 바람이 범선의 생기를 불어넣듯이 생명이 이 사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는 죽음과 싸우는 것이 될 것이다. 20장 코모도르 리바다비아의 무전국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20분 후에 거기서부터 1천킬로 떨어진 바이아블랑카의 무전국이 두 번째 통보를 청취한다. 하강함 구름 속으로 들어감 그러고는 트레레오의 무전국에 분명치 않은 두 단어가 나타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단파란 그런 것이다. 저기서는 청취하지만 여기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유도 없이 모두 변해버린다.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파비안과 그의 무전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존재를 알리고 있으며 무전국의 흰총이 위에는 이미 유령이 된 글자들이 쓰여지고 있다. 희발류가 다 떨어진 걸까 혹은 조종사가 사고 직전에 자기의 마지막 카드를 던져보는 것일까 충돌하지 않고 착륙할 수 있을까 부에뉴스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트레레오의 무전국에 명령한다. 그걸 그에게 물어보시오. 무전국의 수신실은 실험실과 비슷하다. 니켈과 구리 전압계 그리고 얼기설기한 전선들 밤샘을 하고 있는 무전사들은 흰 작업복을 입고는 말없이 무슨 간단한 실험이나 하듯 들여다보고 있다. 그들의 세심한 손가락으로 기계를 만지고 금강맥을 찾는 탐강가들처럼 자기 띈 하늘을 수색한다. 대답이 없소?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표시가 될 그 음을 어쩌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행기와 현등이 다시 별들 사이로 올라오면 그들은 어쩌면 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몇 초가 지나갔다. 시간은 정말 피처럼 흘러간다. 아직 비행을 계속하는 중일까? 메초가 메초가 요행을 앗아가고 있다. 마치 흐르는 시간이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메초가 무엇인가를 앗아가고 있다. 파비앙의 목소리를 파비앙의 웃음을 그의 미소를 침묵이 우세해진다. 바다의 커다란 무게처럼 조종사 위를 짓누르고 있는 점점 더 무거운 침묵이 우세해진다. 그때 누군가가 주위를 환기시켰다. 1시간 40분 휘발유가 다 떨어질 시간이야. 아직도 비행하고 있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고는 모두 조용해졌다. 마치 여행이 끝날 때처럼 무엇인가 씁쓸하고 김빠진 느낌이 입술에 느껴진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다. 구역질라는 무엇인가가 이 니켈과 구리줄이 얽힌 사이에서 그들은 파괴된 공장 위를 떠도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 이 모든 설비들이 무겁고 소용없고 용도가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 죽은 나뭇가지의 무게 같은 것. 이젠 다만 날이 새기만 기다릴 뿐이다. 몇 시간 후면 온 아리엔티나는 밝은 날을 맞게 되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래 언덕 위에서 잡아 끄는 그물 무엇이 걸려 있을지 모르며 천천히 잡아 끄는 그물에 걸려 있듯이 거기에 머무르리라. 사무실 안에서 리비엘이는 운명이 인간을 해방시켜줄 때처럼 커다란 재난때에나 느낄 수 있는 긴장의 풀림을 맛본다. 그는 한 지방 전체의 경찰을 동원시키도록 하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초상집에서도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리비엘이는 로비노에게 눈짓을 보냈다. 북쪽 기항지의 비행장들에 전보를 치시오. 파타고니아 선의 우편기는 상당히 연착될 것으로 예상됨. 구라파행 우편선의 출발을 너무 지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파타고니아 우편물은 다음번 구라파선의 우편기에 보낼 것임.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구부린다. 그러나 그는 애를 써서 무엇인가를 생각해낸다. 중대한 일이었다. 아 그렇다. 그는 잊지 않으려고 로비노를 불렀다. 로비노 네. 리비에르님 주의서를 하나 만드시오. 조종사들에게 엔진을 1,900K 이상 회전하기를 금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서를 만드시오. 엔진들을 모두 망쳐놓는단 말이오. 알겠습니다. 리비에르님 리비에르는 좀 더 몸을 구부린다. 무엇보다도 그는 혼자 있어야 했다. 로비노 그만 가보게. 그러자 로비노는 이 같은 일을 당하고도 변함없는 그의 태도에 질려버렸다. 21장 로비노는 침울한 기분으로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을 기웃거렸다. 2시에 떠날 예정이던 이 우편기가 출발이 중지되고 날이 새어서야 떠나게 되었으니 회사의 생명이 정지해버린 것 같았다.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는 얼굴에 사무원들이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야근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아직도 북쪽의 기왕지들에서는 보전 전보들이 규칙적인 리듬으로 도착하고 있었지만 그 전보에 쓰인 맑은 하늘이나 만월이나 무풍 등은 불모의 왕국의 영상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달빛과 돌뿐인 사막 로비노가 별 이유도 없이 과장이 일하던 서류를 지적이고 있으려니 과장이 다가와 자기 앞에 서서 서류를 자기에게 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로비노는 그 서류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과장은 아주 거만한 태도로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로비노는 오늘 밤에 비극을 생각하며 몇 발자국 걸었다. 이 사건 때문에 회사의 어떤 정책이 배척당하리라 생각하니 로비노는 이중으로 슬퍼졌다. 그러다가 그는 저기 자기 사무실에 갇혀있는 리비에르를 떠올렸다. 어느 누가 일찍이 이토록 버림받은 적이 있었을까. 로비노는 그가 몹시 가엾게 생각되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은근히 동정하고 위로하는 데 쓰이는 몇몇 구절들을 생각해보았다. 그에게 몹시 아름답게 생각되는 어떤 감정에 그는 생기가 났다. 그러자 그는 조용하게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이 조용함 속에서 더 크게 노크할 용기가 안 나서 문을 밀었다. 리비에르는 거기 있었다. 로비노가 리비에르의 사무실에 서슴없이 거의 동료처럼 총알이 빛처럼 쏟아지는 속에 부상당한 장군에게 다가가서 그의 패주의 동반자가 되는 중사와 같은 기분으로 들어가기는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로비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리비에르는 입을 담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두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비노는 그의 앞에 서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정복당한 사자라도 사자는 무서웠다. 로비노는 점점 더 헌신에 도치된 말들을 준비했으나 매번 그가 눈을 쳐들 때마다 이 4분의 3쯤 수그린 머리 이 반백의 머리카락 그렇게도 쓰디쓴 맛에 꾹 담은 입술을 만날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저 리비에르님 리비에르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리비에르는 어찌나 깊고도 멀리 있는 몽상으로부터 깨어났는지 아직도 로비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무슨 몽상에 빠졌었는지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의 마음이 무슨 슬픔으로 가득 찼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리비에르는 마치 무엇인가에 살아있는 증인인 듯이 오랫동안 로비노를 바라보았다. 로비노는 거북스러워졌다. 리비에르가 로비노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의 입술 위에 알지 못할 아이러니가 떠올랐고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리비에르에게는 보면 볼수록 로비노가 감동스러운 선의를 갖고 불행히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로비노는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 중사도 장군도 빗발치는 총알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리비에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로비노는 하는 수 없이 자기의 태도를 고치고 왼편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리비에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드디어 로비노는 한없는 거북스러움으로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며 이런 말을 했다. 명령을 받으러 왔습니다. 리비에르는 시계를 꺼내보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지금 2시군 아순시온 우편기가 2시 10분에 착륙할 것이오. 2시 15분에 구라파행 우편기를 이륙시키시오. 로비노는 야간 비행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뉴스를 퍼뜨렸다. 그리고 그는 과장에게 서류들을 검사하게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과장이 그의 앞으로 오자 기다리시오 라고 위험있게 말했다. 그리고 과장은 기다렸다. 22장 아순시온 우편기가 착륙을 날려왔다.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서도 리비에르는 전보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며 비행기의 안전비행을 지켜보았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이건 그에게 자기 신념의 복수여 증거였다. 이 안전비행은 그 전보로 수많은 다른 안전비행을 예고해주고 있다. 매일 밤 태풍이 있는 건 아니니까. 리비에르는 또한 이렇게도 생각했다. 일단 한 번 길을 닦아 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꽃이 만발하고 있는 집들과 느리게 흐르는 물이 있는 정원에서 내려오듯이 파라가이로부터 차례차례 기항지를 거쳐 내려오는 이 비행기는 토네이도의 가장자리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여행용 담요를 두른 아홉 명의 승객들은 보석이 가득 있는 진열장을 내다보듯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들은 별들의 도시의 황금 달빛 아래 그들 나름의 온갖 금빛 등불을 점점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앞에 앉아있는 조정사는 달빛을 가득히 받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귀중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짐을 자기 두 손 안에 떠받치고 있었다. 벌써 부에노사이레스는 장밋빛으로 지평선 가득 물들고 있었다. 옛날 우아에나 나오는 보물처럼 그 도시의 모든 보석들이 빛을 내게 되리라. 무전사는 손가락으로 하늘에서 즐겁게 소리치는 소나타의 마지막 몇 소절처럼 그의 최후의 전보를 치고 난 후였다. 리비에르는 그 노래의 뜻을 알아들었다. 그 후 무전사는 안테나를 걷어올리고 약간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도착한 도착한 것이다. 착륙한 조종사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자기 비행기에 등을 기대고 서있는 구라파엥 우편기의 조종사를 보았다. 자네가 또 가는 거야? 그렇지. 파타고니아 소는 왔어?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 행방불명이야. 날씨는 어때? 날씨는 좋아. 그럼 파비앙이 행방불명이야?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깊은 동지애로 그들은 말이 필요 없었다. 아순시온에서 온 구라파엥 우편 행랑을 구라파엥 우편기에 옮겨 실었다. 조종사는 여전히 꼼짝 안 한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목덜미를 기체에 대고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속에 거대한 힘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강렬한 기쁨에 휩싸였다.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하며 그렇게 여러 번 헛소문이 떠돈 뒤에 마침내 떠나게 된 것이다. 누군가가 그의 엔진에 발동을 걸고 있었다. 비행기에 어깨를 기대고 있는 조종사는 자기 어깨 속에 이 비행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밤이니까 조심하게. 그에게는 친구들의 충고가 들리지 않았다. 두 손은 호주머니 속에 머리는 뒤로 젖히고 얼굴을 구름과 산 강 바다로 향한 그가 이제 조용히 웃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약한 웃음이었지만 마치 나뭇가지를 흔드는 미풍처럼 그의 내부에서 나와 그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그 작은 웃음은 그러나 이 구름과 이 산들과 이 강들과 이 바다들 모두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었다. 23장 잠시 후면 그 비행기는 부에노스아이리스의 상공을 지나갈 것이다. 다시금 자기투쟁을 시작한 리비에르는 그 비행기의 폭음을 듣고 싶어 한다. 별을 향해 행군에 가는 군대의 거대한 발자국 소리처럼 그 비행기에 폭음이 생겨나서 으르렁 대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다. 팔짱을 낀 리비에르가 사무원들 사이를 지나간다. 어느 창 앞에 멈춰서서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긴다. 그가 단 하나의 출발을 중지했다면 모든 야간 비행의 명분이 서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리비에르를 비난할 저 마음약한 사람들을 앞질러서 그는 이 밤속에 또 한 패의 탑승원들을 떠나보냈다. 승리 패배 이런 말들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인생이란 이런 이미지들 저 아래에 있으며 이미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 번의 승리는 한 국민을 약하게 만들고 한 번의 패배는 다른 국민을 각성시켜준다. 리비에르가 감수한 패배는 어쩌면 진정한 승리에 한 발 가까워지는 약속일는지도 모른다. 단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태만이 중요할 뿐이다. 5분 후면 여러 무전국들이 모든 기양지에 경보를 보낼 것이다. 1만 5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생명의 전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 벌써 비행기라는 오르간의 노래소리가 높이 오르고 있다. 그러자 리비에르는 자기의 엄한 시선 밑에서 몸을 구부리는 사무원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간다. 한글자막 by 아멘